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였습니다. 2024년 3월 27일 심박사의 장마감 복귀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약보합 정도였는데요. 종목별로 굉장히 좀 뭐랄까, 변동상 변화 흐름들이 좀 많았고 또 신고가 계속되는 흐름들, 종목별 흐름들을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상당 기간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풀어내는 이야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셀트론 제약부터 해가지고 이수페타시스, 알테오젠, 에스카이닉스 신고가, LNF 관련된 이야기,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얘기할 것들이 좀 많죠. 종목별로. 그래서 종목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서 수익률을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은 좀 뚜렷하게 상승이 좀 눈에 띄는,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좀 많이 전개돼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또 에스카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고, LNF도 이제 바닥 탈출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셔 안정된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개인 투자들은 계속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저가 끌어올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소외를 느낄 수 있는 구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쉬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고, 필승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간략하게 정리해보죠. 오늘 코스피 0.07% 빠졌고요. 코스탁은 0.5% 빠졌어요. 거래금 12조니까 적지 않았고, 하락종목수가 월등히 많았고요. 양시장 모두 외금기관은 소폭, 순 매수 정도 해줬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약부합정도 됐고요. 나스아이 0.4% 정도 빠졌고요. 오늘 아시아권 정신은 니케이하고 대만은 플러스고, 홍콩하고 중국은 1%대 약세를 받았습니다. 한국정신은 크게 빠지기보다는 그냥 지수적인 어떤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는 5일선 타고 상승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도 자체의 흐름은 상승장이다. 완연한 상승장이다. 앞서 여기에서의 어떤 각도보다, 각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이 더 거세지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각도를 높이면서, 상승의 흐름을 더 플로우를 강하게 만드는 구도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의 흐름을 내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위로 매물이 없는 지점이다. 헬스케어 업종은 오늘 2.8% 조정받았고, 셀트론 제약 비롯해 가지고 오늘 바이오주들은 알테오젠, HLB 조정을 좀 세게 받았고, 2차전지 업종은 그냥 강보압 정도, 자동차는 0.6% 강세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IT 소프트웨어 게임은 최근에 시장 대비 좀 강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FMC에서 금리 부분을 우호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어쨌든 살아나는 분위기는 영역에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통 상위 종목들 보시면, SK 아닉스가 2.6% 상승으로 신고가 20만원은 거의 가시권에 두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적적인 부분만 따져도 내년도 예상되는 실적 부분만 따져도 사실상 20만원을 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게 어려울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현대차도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LGN, SOL, 삼성바이오, 삼성전자도 이제 추세는 돌렸으니까요. 상승 추세를 만드는 흐름이 전개되는 것이고, 또 삼성SY도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삼성성명,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금융주들은 약세 조정을 좀 세게 받은 모습을 띄고 있고, 크래프톤 아까 게임주 바닥 탈출의 흐름들을 명확히 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1% 조정받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많이 빠졌는데요. 셀트리온 제약부터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뉘앙스가 좀 바뀌었죠?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합병 부분을 조금 이제 주주가 원하지 않으면 강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서정지 명예회장의 발언에서 주식시장이 좀 반응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제가 이거 관련된 얘기는 멤버십을 통해서도 점심에 좀 자세히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병에 대한 기조가 달라진 건 아니고요. 셀트리온 주주들 입장에서 셀트리온 제약기 주가가 퍼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로 보겠죠. 실적이 대비해서 주가가 퍼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래서 이거 불합리하다.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합병 비율에서 불리하게 책전되는 부분들이 항의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3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퍼 밸류에이션이 180배잖아요. 셀트리온은 23년 기준으로 55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차이가 크고 셀트리온 제약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에 있어서 셀트리온 주주가 불리하다. 이 부분이 항의 들어오니까 거기에 다른 답변을 한 거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주주들의 뜻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셀트리온 주주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합병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주가가 떨어져야 이거는 주가가 떨어지든 아니면 셀트리온 제약의 이익이 갑자기 천억, 이천억으로 늘어나든 이래야 셀트리온 주주들이 오케이. 합병하자. 이렇게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실적이 그렇게 갑자기 나올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방법은 하나죠.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떨어지는 게 합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결국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도 주주들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낮은 위치에서 상승하는 구간이 되면서 된 건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결국은 굉장히 낮은 레벨에서 이제 합병이 발표됐죠. 셀트리온 결국은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합병에 대한 찬성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다. 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을 갖고 있는 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주가가 떨어지면 합병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려고 하겠죠. 합병에 대한 모멘텀 확률이 높아지면 또 우호 중에는 어떤 주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 오히려 합병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팔면 안 되고 더 사야 되는 게 맞겠죠. 차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들. 그래서 아이러니하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셀트리온 주주들 셀트리온 제약 주주들 입장 차이가 있고 결국은 그냥 둘 다 둘 다 그냥 주가가 빠져 있는 게 오히려 작년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합병 확률을 높이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게 합병에 대한 기조가 달라진 게 아니라 셀트리온 주주들이 항의를 해서 거기에 답변을 한 부분이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 홀딩스를 지금 나사에게 상상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의 어떤 합병이 먼저 선행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사 상상하면 100조 글로벌 펀드를 조성할 것이다. 이런 발표들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가 흐름,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 흐름은 61선을 좀 깼지만 거래량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두려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종목에 대한 의견, 견해 그리고 지금 오늘 있었던 그런 어떤 이슈적인 내용들에 대한 얘기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엔비디아에 직접 AI 가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꾸준히 커버를 드리고 있는 종목으로 저점을 높이고 입형선에 정배열 구도 신고가를 내려다가 한 번 눌렸고 21선 지지 이후에 다시 또 신고가 종가기준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 기관과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순순 매수를 통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니저 수급에 의해서 돌파가 되어진 거다. 그래서 이제 키움증권 리포트예요. AI 메가 트렌드 속에서 리레이팅이 지속될 것이죠. 올해 실적적인 부분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AI 가속기 비중이 22년 9%에서 23년 29%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또 올해는 36%, 내년도는 40%를 넘을 걸로 절반 가까이 매출의 AI 가속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오롯이 AI 메가 트렌드 수혜주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을 고객서로 두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모멘텀적으로도 아주 지속적인 흐름들을 낼 수 있고요. 구글 향으로도 서버형 제품 공급 시작한 후 2021년 AI 가속기 제품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점유율을 확대했고 NVIDIA 향으로도 다양한 샘플 테스트 진행 중에 있어서 제품 다메달을 통한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된다. 어쨌든 하반기 증설 효과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영업이익도 한 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그만큼 이 기업의 어떤 기업가치가 재평가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된다. KEPA는 증설 후에 기존 대비 50% 증가하는 흐름이고요. 연결 기준으로 연간 9,5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매우 오징인 부분이고요. AI 가속기 매출 비중이 절반에 가깝게 25년도 될 걸로 예상된다는 부분들 빅테크 기업들이 고객사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역사적 신고가를 냈다는 것은 위로 매물도 없고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고요. 신영증권도 리포팅이 나왔는데 제목이 뭔가였어요. 야구선수 있죠. 조다니의 어떤 사나이 해서 LA 다저스의 야구선수 일본인 오타니보다는 하여튼 그만큼 엄청난 좋은 기업이라는 표현을 좀 지은 것 같고요. 글로벌 AI 활동 증가에 따른 AI 가속기 및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AI 서버 출하량은 2023년 기준 118만대에서 24년 출하량은 전년 대비 27% 증간 150만대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대표 MLB, 이스페타시스는 고다층 MLB를 생산한 업체로 AI 가속기 및 네트워크 장비양 초고다층 MLB를 생산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의 고성능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서 캐파 증설이 완료되는 6, 7월부터는 가시적인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면서 24년 전사 매출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0, 50% 증간 8,100억 974억 영업이익이 한 1,000억 내외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퍼벌리어셔은 한 20배 중반 정도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AI 가속기 양 매출액은 최대한 3,200억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주요 고객사의 차기 모델 발표가 신규 수준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기대가치를 높이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5년도 실적 대비해서 퍼벌리어셔은 15배 정도 예상된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수 페타시에스에 대한 매주 수급의 매주세는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공시를 발표했죠. LNF입니다. 쇠로는 이러다. 13조 원의 공급계약 공시를 발표했는데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리툰가가 올라가는 추이를 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가도 우호적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SK온 쪽으로 13조 원, 2030년까지예요. 공급계약 공시를 냈고 어쨌든 현대차로 가는 거죠. 현대차 고객의 선택을 받았으며 북미 지역에 대부분 납품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최근 SK온은 양극제 경쟁사의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고 있으며 SK온의 최대 고객사인 현대차그룹 향 LNF 양극제 도입을 통해서 동사의 활용도를 대거 상향할 것으로 보여 전략적 파트너서로 지속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LNF에 대한 기대가치도 사실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 대비해서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런 어떤 계약을 대규모로 맺었다는 거 메이저사의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한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실적은 안 좋게 나오고 있고 1분기도 사실상 적자 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은 좋은 흐름으로 전개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이제 수주가 중요하잖아요. 수주가 일단은 나중에 실적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수주를 이렇게 낸다는 것은 이 기업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엘젠솔 중심 의존도가 컸잖아요. 테슬라하고 그거를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다변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낮은 밸류에 대한 부분을 탈피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은 당장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겠지만 결국은 수주 소식은 차후에 가시적인 어떤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분명 좋아지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비엠도 이제부터는 좀 우호적으로 봐야 되겠죠. 실적 대비 양호할 주가 퍼포먼스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각 리포터들도 우호적인 방향으로 쓰기 시작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실적적인 부분은 당장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회복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수급들은 또 이제 그거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유입시키면서 저점을 높이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25년부터 가동 예정인 미국 공장들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LNF에 의해서 에코프로비엠도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LNF와 같이 실적적인 부분은 올해 다소간에 좋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수주 모멘텀에 주가가 반응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가지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닉스 오늘 신고가 흐름 낸 종목이죠. 역사적 신고가 흐름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신한증권 리포팅은 HBM 막차 출발합니다. HBM 실적적인 부분이 지금 시장 예상을 계속 뛰어넘고 있고 올해 연간 매출도 58조,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넘을 걸로 예상된다는 점.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압도적인 올해 HBM 시장 점유가 예상된다는 점. 삼성전자도 하반기에 공급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향으로 HBM을 공급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 목표 매출이 7억 달러, 1조가 안 됩니다. 국내 경쟁사 가동 캐파 수율 안정화 기간 고려 시 연내 HBM 시장 경쟁 우위의 회손은 매우 낮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압도적인 점유율과 함께 HBM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저번에 일본의 키옥시아 공장을 활용해서 증설을 한다. HBM을 생산한다는 제안을 좀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우호적인 기사가 또 나오게 된다면 업사이드를 좀 높이는 흐름으로 전개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엔비디아가 현재로서는 SK하이닉스의 HBM을 가장 손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SK하이닉스의 지금 상승 가도 신고가 행진이 금방 멈출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 퍼블레이션 10배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25년까지는 HBM 시장 내에서 주도적인 입지가 확보된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쨌든 PBR 밴드 상단도 넘어서는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기 때문에 리레이팅 구간이 지금 스타트 라인에 섰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은 HBM으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종 내에서 대장의 지위를 막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종목들 체크를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짚어볼 종목이 알테오젠이에요. 오늘 알테오젠 저에게 문의도 많이 왔고 이게 이제 블록들이 있었죠. 이게 공동창업자가 지금 박순재 대표이사 부인이죠. 정혜신 박사인데요. 갖고 있는 물량 중에서 한 160만 주 정도를 블록딜로 매각을 했죠.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오늘 좀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혜신 교수님 박사. 그래서 대부분 팔았죠. 나중에 이제 이 물량은 또 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천억 넘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제 9.9% 할인을 해가지고 팔았고 이걸 이제 뭐랄 수 없고 이 기업의 어떤 펀드메탈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연결 지을 필요는 없어요. 이걸 이제 사관측이 이 기업을 또 우호적으로 보고 또 장기 주주가 되면 더 베스트 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엄청난 지금 지분 평가액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 두 부부 박순재 대표이사도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이 19%니까 지금 2조원 되는 거죠. 2조원 그래서 어쨌든 일부 현금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이거 뭐 다 죽을 때까지 지분으로 가져가는 것도 의미는 없을 것이고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이런 블록드리스로 이제 급락한 부분은 이 기업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됐을 것이다. 좋은 어떤 매수적인 어떤 기회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 대량의 물량을 또 받아갈 수 있었던 또 블록드리스로 상대방도 아마 그런 어떤 투자가 받아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뭐 뭐 이게 부정적인 뭔가 내용이 있는데 이런 식이 발생했다면 나중에 문제시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없을 거라 보여지고요. 어쨌든 정혜신 박사는 회사를 떠난 후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을 많이 했다. 나이가 들어 더 늦기 전에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하기 위해 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사가 현재 진행 중인 각 플랫폼 및 바이오 베터 시밀러 등의 근본 사업들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바이오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부정적인 어떤 우리가 뭐 이유를 보지 않으면 이럴 필요가 없다. 오늘 좀 바이오 쪽에 급락이 많았어요. HRB도 9% 급락을 하는 흐름을 통해서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오늘 투심이 좀 좋지는 않았는데요. 어디서 뭐 고점을 형성할지 몰라요. HRB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F 대 승인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14조라는 시총은 그걸 반영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고점을 형성할지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땐 21선을 깨면 어느 정도 고점을 지난 흐름이 아닐까 예상이 되고요. 휴제는 상승의 어떤 흐름들을 지속하고 있네요. 레고 캔바이오도 4% 상승하면서 또다시 신고가 흐름의 가능성을 지금 높이고 있다는 측면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하나 마이크론이 오늘 10%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쪽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테크윙도 신고가 계속 연속해서 만들어내는 흐름들. 오늘 툴젠이 이제 4% 상승했고 이 기업이 이제 보시면 이제 시작처에서 제품화 적극 지원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유일하게 유전자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우호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 흐름들이 좀 많았어요. 오늘 APR이 보유에서 풀리는 날이라 가지고 마이너스 7%로 시작했는데 쭉 거기가 저점이고 쭉 올렸어요. 오늘 이제 제가 볼 땐 저점이라고 보여져요. 기타법인이 27만원으로 내놨네요. 금융투자, 기타금융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고 개인하고 외국인이 그걸 받아가는 흐름 속에서 양봉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오늘 저점을 좀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별 흐름이 좀 활발하게 움직였고 그런 흐름 속에서 좋은 기회들 이런 것들 좀 있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시장 분위기 흐름들은 크게 부담 없는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은 삼성전자가 역시나 1,300억의 순매수로 이거 상승 연속성이 강해지는 거죠. 다시 또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대차, 하이브도 최근에 흐름들, 바닥 탈출의 흐름들,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개도 장기평 돌파시키는 흐름들 나와졌고 현대 오토웨버, 오늘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분위기 때문에 현대 오토웨버의 저점 기회도 점점점점 지나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이 오래 머물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계속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우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싹 쪽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플러스 이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호재를 발표하면서 움직임을 내고 있고 두산 테스나 반도체 종목도 오늘 ISC, 유지넥, 이런 기업들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PSK, 홀딩스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과 흐름들은 또 활발하게 움직였으니까요. 부담 없는 시장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종목에 조금 폭스러워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주식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들이 좀 팔고 있는 부분이라서 뭔가 좀 조용스럽게 올라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20년 코로나 강세장과는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잘 우리가 기회들을 포착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마감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심학산도 다음 시간 현명한 내용을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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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